하루 남겨두고 날 깨운 것도 보잖아. 버리고 가? 아주 내가 홍콩이 보내줄 것이야. 아주 내가 가만두지 않은 것이야!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지금 고양이한테 소리 지르신 거예요? 아니, 그... 아까 저기서부터 고양이 쫓아오는 거 다 봤거든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고양이니까 고 선생님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고양... 내가 아는 사람... 불쌍한 길고양이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빨리 가세요. 안 가요? 가시라고요. 불쌍한 고양이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... 불쌍한 나 좀 도와주시오. 아, 일면식은 없는데요? 혹시 그 주변에 있는 가게는 다른 건 없어요? 또 오시오. 오시오라서. 오시오 양복점. 오시오? 오시오 양복점? 내 단골 가게였지. 하... 오, 있어요 있어요. 걸어서 15분 정도. 얼마 안 멀어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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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대로 있어 줘서 정말 고맙네. 아주 생긴 것도 초상면 똑 잡았구먼. 자손 대대로 복 받을 거야. 복 받으시게. 아, 뭐야?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. 아니, 별 미친놈이 대대로 못 받을 거라는데?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저런 놈이 다 있어? 아니, 뭐 미치긴 해도 나쁜 놈은 아닌 것 같네. 안 가? 아, 가, 가야지. 아휴, 근데 왜 우리 집에 와서는 대박 난다고 하는데.